두 분 나오셨으니까 국내 정치 문제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제 이 자리에 나온 김정재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거다, 1차에서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각 진영에서는 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보수 표가 집결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지금 김기현 후보들이 말씀하신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경인 지역에서는 또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투표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양쪽이 다 견인을 해서 지금 높은 투표율을 와서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할지 저는 사실 좀 판가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50%를 넘긴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4명의 후보 중에서 50%를 넘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세 후보의 득표율 합의 49%, 50%가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별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여당 전당대회 하루 앞두고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이 소속된 카톡방 그리고 그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전파해달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간략하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뭐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 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SBS 김기현입니다. SBS 김기현입니다. SBS 김기현입니다. SBS 김기현입니다. 저 녹취록 기사 보셨죠?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요.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에 카톡방에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는 제재가 안 된다, 법에 처벌 안 받는다는 게 김기현 후보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 녹취록 공개된 거 보면 어쨌든 김기현 후보 홍보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 전파를 해달라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까지 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이 정치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위배됐느냐 위배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기현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저 부분은 단톡방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누구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반되고 공직선거법상에도 저촉이 되는데 지금 녹취록에 나온 저걸로만, 문헌으로만 봤을 때는 저쪽들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 지금 현재 나온 저 문구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인종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오늘까지 투표를 하고 이제 내일 공개가 되는 건데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투표는 진행이 됐으니 그건 어쩔 수 없으니 투표까지는 하고 다만 그 투표함을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 문제가 좀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멈추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김기현 의원님이 당선이 되시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다른 후보들께서는 그 위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법적 공방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당대표가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라 차라리 여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별로 없나요?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성이 제 생각으로 0%인 것 같습니다. 불법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 개암 자체를 멈추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죠. 그 불법 선거로 인해서 법원에 이래서 가처분을 이런 신청을 해서 그래서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불법 선거는 어느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한쪽에 일탈이 있다고 해서 선거 전체를 멈춘다거나 무효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만약 김기현 의원님이 되시면 그런데 나중에 그게 불법임이 드러나게 되고 판정이 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선거 무효 정도에 이를 정도의 불법인가 아닌가 이런 걸 선거 소송을 통해서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안철수 또 황교안 후보가 조금 전에 긴급 회동을 했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비상대책위원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이 문제를 갖고 또 그렇게 공세를 펴는 것 같은데 그 행정관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이제 김기현 대표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십사. 그래서 방에 이제 초청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도 이거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긴급 회동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미 공언을 했죠. 오늘 오후에 이 행정관이 소속돼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그래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밝힌 다음에 황교안 황교안 후보와 긴급 회동을 했는데 두 후보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후보, 이렇게 당대표가 되면 당도 망가지고 또 대통령도 힘들어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또 같은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이외에도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치명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폭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데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사실은 당원들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울산의 땅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두 후보가 물론 저렇게 선거 앞두고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항하는 후보들이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일인데 어쨌든 투표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두 분께서 공동으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행정관의 일탈 정도인데 이거 조금 침소봉대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전체가 무슨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했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 녹취록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마치 대통령실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선거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과하게 좀 말씀하시는 물론 뭐 후보로서는 지금 2위, 3위, 2위, 3위, 4위 한 후보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지금 투표의 영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느냐, 그 여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그냥 일탈로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김기현 후보랑 경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기에도 뭐 저야 김기현 의원님이 되든 안 될 것 상관없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누군가가 이 당의 선거에 개입이 된 거거든요. 그게 물증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타고 올라가면 어디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졌느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느냐, 그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다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김기현 대표가 되더라도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동의와 또 적극적인 호응들을 이끌어내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나 혹은 천아람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했어요. 황교안,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한 거 보면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했어요. 이것도 가능성은 0%죠. 김기현 후보는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말 들어보니까 이번이 최후 통첩이다. 오늘 바로 사퇴하시라.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식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서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이다. 강순기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 여당의 대표 후보가 대통령의 보좌관 수석을 고발한다. 이것도 사실 전례가 거의 없는 일 같아요. 이게 실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고발이 들어오면. 그렇죠. 상당한 또 후폭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여진이. 그런데 이게 일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부터가 저는 공수처는 부패범죄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데 선거법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수사 대상인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석은 몇 명 안 되거든요. 비서관이나 행정관은 여럿이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압수수색도 가능해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수석부터 저렇게 고발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뭔가 증거가. 그러니까 행정관과, 행정관은 또 그 위에 또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또 수석이 있는 것인데 행정관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데 행정관이 단독으로 한 행위를 수석을 고발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관이 단독으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러했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보고하고 지시받고 했는지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는 그 행정관을 고발하면서 같은 공모했던 것 같은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수석부터 고발하는 경우는 조금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는 여당의 대표 경선입니다. 내일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고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또 7년 만이라고 하는데 내일 아마 오후 4시 한 40분이 지나야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 개표가 뭐 내일까지 투표가 진행돼서 그때 개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투표가 다 끝났는데 내일은 전당대회를 일종의 축제처럼 한번 진행해 보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가장 관심 가는 최종적인 결과 발표는 오후 4시 한 40분 정도 되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황교안 후보는 표가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 아니면 천하랑 후보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철수를 많이 해왔던 과거 전력 때문에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이걸 당권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력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수를 낼 것인가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고발한 게 그 수가 아닐까요? 그런데 뭐가 있는 상태에서 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준 거나 증언도 없이 했더라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